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 연루 의혹을 받은 장영수 전 장수 군수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전주 MBC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오늘 장 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번 조사는 전주 MBC가 지난 5월 보도한 내용인 장수의 한 유권자가 장영수 후보를 부탁한다며 이웃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는 금품선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